한 번 더 도전할 텐가? 선택하여라 짠! 신성한 아이언 클레드 새이크리드 철 이제 왜 이래? 아 아 흘려보내기를 흘려보냈다 가까 느낌표 12 레이스 12 레이스 과연 아니 드로우 왜 이럼 휘 휘 휘 휘 휘 휘 휘 휘 유갑 예지 예지가 언연이야 예지가 언연이야 잠시만 장 Ned 휘 휘 휘 휘 휘 휘 휘 아니 신성아 아이언 클레드로 라가블린 퍼펙트를 하게 될 줄이야 머리생긴 라가블린 헐 안 흘려보내기 3개 다 쓰고 싶네 마트르시카 마형 람 오예 마형 닥터 빰 이번엔 불 뿜기다 오 아클 와줘요 뿌 금속화 강화할 기읍다 체력도 많이 남았다 화형 발사 건방에 힘찬 화형 뭐야 저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새시개 새시개 아이스크림 새시개 으로 이제 큰일 열 конф 폭 疾 미 추가 오폐 어떤 trade 화형 넷, 턴 시작시 에너지를 넣습니다. 영번개 님만 오면 고 킹력 안내기 타락수호 이 아이언클래드는 사기카드가 필요해요. 몸통 박치기 아하 돌리 돌리 쓸만한 카드는 없네. 무적이나 화형 돌리 무적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고구마버섯 일곱마리 개 열심히 그리셨어 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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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업 한 한 oyster 또 다시 띄우 으아 후회풀 딜 아이 뭐야 아니 후회 어차피 앞에 불에서 자야되니까 염주 제물 앞에 불이 없네 잠깐만요 와 형 와 까까 왜케 좀 괴랄하지 노래하는 그릇 킹짱저 킹짱저 먹을만한데 사명 사명 의둠의 봉 덱파워는 이미 미쳤는데 드로거지 같으면 이렇게 된다 사명 침 요 로 야 뼈아 어? 쿠션 먹어야 되네 이러면 진짜 개거지같이 되네 이거 재물 두개 아씨 아 내 포션 아씨 개 억울해 아 형 인마 어디가가지고 아이고 아휴 아 아 쿠키건 마스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불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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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나의 것이다 아님 타락이다 뭐야 쓰레기 세 개 나왔네 저주 하나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또 감각 위압 길이 좀 험해요 맞아서 들어보고 저주 저주 화형 화형 형 화형 화형 포션 맞아서 들어보고 아니 무감각 서순이네 이거 아이 큰일났네 휴 개굴 요거니 아니 제련해 죽고 그만 쳐 나오셈 약상 나오셈 약상 나오셈 타락서 바로 흠 흠 공을 여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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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 아니 무렵다 oh sh** phew very dang phe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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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하려고 잔다고 신성 어디 갔습니까 족때문에 계획이 보였네 깜빵 깜각 무감각 안쓸려고 했는데 백좀 올려보니까 써야겠는데 아이 저금통 깜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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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포션이 낫겠다 방어도 들어오는 거 생각하면 소멸 가능한 수치심 그 다 기스트 던전 마냥 이 짬 먹고 이런 애들 잡는 게 수치스러운 거지 불안불안하네 또 감각 아 해시계 운하키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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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첫 턴에 다 나왔다. 오늘 딱 돼. 놀아주세. 타락도 나왔네. 뭐 얼마나 타락하려고. 엄마야. 큰일 날 뻔했다. 화생. 조치심을 느끼는 아클. 아대 타락이어도. 칠 수 있다는 사실. 알고 계셨습니까. 발굴빴다 좀. 주스와서 발생. 나이스. 아대 타락을 뽑으면 무서울 게 없지. 빛날 배. 오예. 방호도 없었을까봐. 바리케이드도 챙겨주시네. 사실 바리케이드는 필요 없었다. 필요 있을지도. 안 돼. 안 돼. 오 마이 갓. 조치스럽군. 파랑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생각보다 greedy. 사락 나왔으면 클리어 할 뻔했네. 돌리면 안 돼 썼다 방금. 아야. 오오오오오. 바리죠 바리 바리ò 바리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바리 어 나왔다 뭔가 좀 그런데 지진 않겠지만 참호 참호 발굴 참호 와 999 아니 왜 아니 방어도 쓰레기다가 왜 갑자기 999 되는데 천천히 잡을까 뽕 스페로이드 버려 약물 하지 않는다 승리 아니 그냥 어떻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갑자기 가시타랑 나오네 역배 1.9만 포인트 1.9만 포인트 1.9만 포인트 1.9만 포인트